너 이거 할래? 아 나 라이언 할래 너 라이언 할거야? 아 그럼 나 이거 혜빈이랑 나랑 귀차이 뭐야?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나 클 줄 알았어 나이스 잘 쳤어 잘 쳤어 감사합니다 굿샷 굿샷 좋은디 짱짱한디 수제자? 네 수제자 맞아요 저 수제자에요? 네 조금만 더 잘 치면 완전 우와 소리가 가자 감사합니다 멋있어 샷 오늘 거리가 좀 나이스 많이 나는데? 그러니까 뭐죠? 뭐죠? 짧다 아니네 아니네 크네 크네 오 대박 근데 치고 나서 짧다고 했는데 컸어 그러니까 저쪽은 쪼끼려 나 나름 필드에서 퍼신인데 너무 많아 너무 쎄가? 조금 큰가? 맞아 맞아 우와 나이스 봐 노렸다고 하자 어 노렸죠 팔을 맞춘기 위해 거리 조절하려고 그럼 그럼 와우 굿샷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멋있어 감사합니다 나도 저런 소리 한 번만 나보고 싶어 나 방금 언니 뒤탕쳤어 유진님 아나운서라 그러신가 차분하게 치시네요 네 아나운서 직업이랑 상관이 있나요? 차분한 거랑 어 저 차분해요 아이언 쳐봐 7번? 짧으면 어플 쳐면 되지 그래 맞아 안돼 아 크다 커 안돼 가지마 안돼 나는 벙커 탈출 안 컸어 안 컸어 안 컸어 안 컸어 아 아깝다 배고프다 빈츠 먹어 먹어도 돼요? 오랜만에 어? 먹어도 돼요? 네 드시라고 어머 감사합니다 나이스 230m 치는 기분은 어때요? 제 등 치면 쳐야 됩니다 굿샷 완전 와 나이스 방향 미쳤는데? 벼락치기 벼락치기 벼락치기가 통했어 임팩이 너무 잘 들어갔어 안돼 와 근데 진짜 아깝다 고 고 어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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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이스 버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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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디 아 기뻐 나이스 버디 만약 버디 장면이 여기 녹화되는 거예요? 네 어머 어 쌍퍼디 쌍머리에 감사합니다 어? 컸어? 나이스 여기 파슬이요 티샷 2 뒤꿈치 드는 스크린라는 조건이야 어차피 스크린이라 다 보이지만 맞아 맞아 근데 그게 뭐야? 조건 언니 이렇게 치고 나서 이렇게 보자 아 맞아 맞아 굿샷 역시 가늠이 안 돼 굿샷 나이스는 혜빈이 저에게 유진이 뭐 미치시죠 아 저 뭐예요? 잠깐만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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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워 근데 프레임즈는 애들이 나와서 막 춤추고 세레모니 하니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좀 마음에 드는데 골프전은 뭐 나왔었지? 아무것도 안 나오나? 골프전은 왠 이상한 여자 아니 아니 이상하지 않고 여자 캐릭터가 나오지 이상하지 않고 세제 우측 갔는데 괜찮냐? 아 펑크 굿샷 아 아 아 언니 이렇게 깎일 때는 어 백싱 할 때 어깨 회전이 조금 덜 됐을 때 조금 깎여요 아하 아하 그럼 더 회전을 해 볼게요 예 굿샷 앗 멈춰 멈춰 아 잘 떨어졌는데 아구 나이스 어 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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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커? 엄청 크네 엄청 큰데? 아하 들어가 우와 우와 대박 와 멋지했어요 나이스 보디 이거 진짜 멋있었다 와우 투혼 성공 저한테 해주신 말인가요? 일단 V하고 어 어 어 어 아쉬워 아까워 다음엔 복숭아로 해봐야겠다 어 너는 어피치가 어울려 나 자주 닮았대 언니 자두? 맞아 자두 닮았어 가자 감사합니다 굿샷 굿샷 소우 핫 어 좋아요 좋아 굿 나이스 아 커 아니야 아니야 안 큰가 안 큰가 컸어 컸어 다이어트 중인데 두 개 먹었는데 이 이상은 안돼 어머 뭐해 아 멀리건 있어 어 멀리건 써도 돼요? 어 어 멀리건 좋아 다시 잘해보겠어 예스 나이스 나이스 아까보단 낫네 잘 썼다 잘 썼다 아 아까워 혜빈이 같아 근데 저렇게 춤추는 거 이따가 내가 똑같이 쳐볼게 너무 아까워서 슬퍼졌어 맞아 혜빈이는 풀파워로 쳐요 풀파워 아니에요 풀파워 아니에요 풀파워 아니에요? 85%예요 그럼 풀파워로 치면 어떻게 되나요? 휘청휘청 거려요 아 종이인형같이 돼요 감사합니다 안전빵 어? 안전빵인데 85였어요 나머지 15% 나 주면 좋겠다 이애빈 브로님 가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볼스피드가 궁금하대요 드라이버 풀파워 볼스피드 드라이버 풀파워 볼스피드 드라이버 풀파워 볼스피드 이따가 다음 홀에서 그럼 혜빈이도 멀리건 써 오케이 멀리건 좋아하지 와 나이스 와 나이스 감사합니다 저렇게 치면 골프가 얼마나 재밌을까 재밌어 응 못 쳐도 재밌어 골프는 나도 못 쳐도 재밌어 못... 못 친 적이 있어? 응 애기 때? 아니 아니 굿샷 아 커? 또 커? 안돼 나 왜 계속 크게 치지? 다이어트 중이라면서 다이어트 중이라면서 다이어트 중이야? 다이어트 중이야? 맞아야 해서 힘 조절이 안 돼 내가 아니었어 나 내려가 힘 조절이 내려가 잘가요 음주에는 두근두근 아 너무 아까워 파가 어디야? 나이스 나이스 오 이렇게 주제를 안 한 나 지금 전반이 벌써 끝났어요? 우리 너무 재밌게 쳐가지고 너무 재밌어 근데 너무 재밌어 근데